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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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뒤에다 할까요? 그냥 누구 같이 오고 나오지 말라 이러고 만나자마자 핸드폰 달라 이래가지고 핸드폰 딱 꺼놓고 그냥 주머니에 넣고 있으라고요. 알았죠? 나라에 대한 이런 불만이 있어. 너무나도 못살고 너무나도 완전히 내가 잡히게 된 거야. 이렇게 올리치고 내려치고 내 눈이 다 파랗게 되고 이렇게 포르게 멍이 들어온 거야. 너무 맞아가지고 내가 진짜 가다가 죽더라도 이 나라 땅에서 진짜 나가고 싶다. 그렇던 독재자가 하루아침 죽어버린 거야. 탈북지다 탈북 난민들 그래서 그 악착하고 가혹하면 가혹했지. 그때 훈련 받고 그렇게 김정일을 위해서 복무하면서 우리 북한 탈북 난민들을 구출하고 이 일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한 500명 가라면 한국에. 진짜 완벽한 첩보전이라든가 스파이처럼 행동을 해야 사고가 되는 거예요. 이런 버스에 가서 우리를 잡아 다시 잡아내가지 않겠는가 이런 긴장감에. 다소가는 고생을 피하기 위해서 개인 차량 운동하던가 아니면은 저녁에 검사하거든요. 아침 시간에서. 그 사이인 시간에. 이렇게. 이게 마음이 막 떨려서 이렇게 숨이 안 나오는 거야. 왜냐면 원스톱으로 한 사람이 그 가이드라면은 한 사람이 그 방 연결해서부터 끝까지 못 가요. 안전성이 문제돼 있고. 이쪽 애들은 성적이. 마약이라든가. 사람. 밀수. 도박장의 사람들. 중국에서 떠나기 전에도 거짓말했다가 너네. 너 어디다 수작진하지 말고. 대답이 되는 거짓말이야. 그래서 우리 그룹이 덕분에 왔을 때 저녁이나 저녁이나 저녁에 이런 것 같으면 그가 거기에 있는 그는 결국에는 그는 그가 여행을 이 후에 다시 털드 그룹 고맙습니다. 한국에 한국인 문화 한국인 한국인 한글자막 by 한효정